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의 게임은 바로 천수의 선생님입니다. 나아가보도록 하죠. 자, 논 소확을 해보도록 하죠. 제발, 제발, 제발. 오, 빨라졌어. 나머지 한 개 잘 갈아. 하하, 하하! 완료, 수박 완료. 고, 넓어 죽고. 넓어. 고, 넓어. 고, 넓어. 고, 넓어. 고, 넓어. 고, 넓어. 고, 넓어. 아, 같이 넓을 수도 있네. 네, 하지만 나는 한 개씩만 올려둔다. 고, 넓어. 볕단 가기 완료. 확인. 요거는 볕단 말하는 거 잘 안 되거든요. 요정도 되면은 제꺼야. 안 말랐지만 간다. 왜냐면 귀찮으니까. 보컬야. 와, 열나홉 개야. 심한데? 노가다 엄청 심하네 농사하는 노가다 엄청 심하네요 와 이게 바로 농사의 즐거움인가 너무 즐거워서 미칠 것 같잖아 와 진짜 농사가 이렇게 힘든지 이렇게 알려주는 건 이렇게 처음이다 질풍의 벼울이 탈곡 와 겁나 빨라졌어 오케이 탈곡 완료 진짜 힘들었다 아 또야 이거 10분도 밑까지 가야지 아 백미까지 가야지 가보자 가보자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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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분 5분 6분 아 팔아파 7분 8분 9분 마칸스퍼드 끝 백미 끝 아 힘들어 오케이 상세 상태는 나쁘진 않네 안 나쁨 됐어 이번엔 오랜만에 밥이나 먹자 밥 좋아 아 Mxoo 10분 점이 꽉 먹자 징 아 와 끝났다 오늘 아시 부모 하고 얘기를 봤는디 그 녀석 이 섬을 온이섬이 아니라 희노에라고 하던디 그야 그렇지 오니섬이라는 건 기둥의 도읍에서 부르는 말이니까 여기서 나고 자란 아시구모가 자기 섬을 그렇게 부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응 그렇다면 도읍의 사람들은 어찌하여 오니섬이라 부르기 시작한 거지? 이 섬 때문에 고생하신 선대 카무이츠키님께서 성화가 나셔서 그렇게 부르셨겠지요 아시구모족이라는 이름 역시 그럴 겁니다 도읍에서 보낸 군대를 갈 때 숨어 공격했기 때문에 붙은 이름에 지나지 않겠죠 타겔이비님께서 쭉 그리 부르셨기에 본인들도 자처하게 되었습니다만 유래는 알고 써야 할 이름이겠지요 희노의 희노의 섬이라 음 좋은 이름이군 어떻습니까? 저희들도 기형 이 땅에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? 불길한 이름인 오니섬 보다는 희노에라 부르는 편이 매일 밝은 기분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대치고는 좋은 생각이로건 다른자들은 어떤가 예의없습니다 미르테도 희노에 좋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니섬 같은 이름만 들어도 때려치고 싶어잖아 여기에 희노에라고 생각하니까 내일부터 경지도 달라 보일 것 같아요 네 좋아 그럼 앞으로 이 섬을 희노에 섬이라 부르기로 하자 가보자 아틴까지 쉬고 이제는 참새 입고 가도 됩니다 가기 전에 타워에몬을 나무의 숲에다가 맡기고 가자 보소 기동 고고 이 정도면 됐겠지? 와 그래픽 봐봐 토요트다 역시 이게 그 뭐냐 이게 바로 그 그게 윈역입니다 이 격 다다다다다다다다 와 피통 피통 엄청 많아졌네 근데 애들 다 무시면 어떻게 되지? 영촌돌 입술 와 다다다다다 와 여기서 철고나극이 나오는구나 이제 난 보스만 돼서 전 보스만 보면 돼가지고 이런 것들 빨리 아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넘어가네 여기 길어 바보냐다 와봐라 일로 Luke Z ité peace 와 감는 것도 좀 심재네 바다다다다 와 계속 나와 이건 좀 아야 아 사슴까지 나와 사슴 이거는 써도 되겠다 어우 힘들어 힘드니까 빨리빨리 써가지고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케이 안쪽 오니 끌어뜨리는데 성공했고 올라가서 다음 맵으로 고 채집집 물의 백사장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저거 적터벌? 조개오니 후회는 탐 아 적터벌을 겁나 많이 있네 튕겨난다 아 오케오케 밑에 하는건지 여기 떼를 때까지 기다려 물고기는 죽을 때 물고기는 죽어도 돼 물고기는 죽어도 돼 어 오케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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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어? 이거를 못하네 오케이 어디 보자 다시 해봐라 오케이 개꿀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게 뭐냐면 이래서 텀색인물을 보면 이렇게 뜹니다 3개 하고 20마리 쓰러트리라 하죠 왼쪽으로 오고 뭐 놓겠지? 야 아아 아 한개 더 못했어 오케이 한가 쏴 하나 둘 오케이 이제 넌 처치해도 되겠다니 어우 저거 하는게 너무 힘들다 얘도 다 잡아주고 뭐 몇 마리 남았는지나 볼까 와 12마리 자 오늘 할게 천세의 사코나 힘 해봤구요 짐콘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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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